그날의 너 그날의 너 그날의 너 그날의 너 그날의 너 뭐였죠? 11 뭐였죠?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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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린이가 롤린을 하고싶어서 제가 승률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롤린을 줬나봐요 근데 롤린이 너무 재밌더라구요 다들 큰소리로 외쳐줄 수 있는 곡이니까 네 롤린은 다같이 신나는 곡이니까 할까요? 예 긍정적인.. 우리 아까 무슨 노래 탈락했죠? 일레븐 탈락 일레븐 제외하고 테리베어 롤린 그날의 너까지 4곡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간 이기겠죠 채원이 진짜 언젠간 이겨야돼 저희 그러면은 그날의 너 에이